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주둔 미군을 철수한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가 침략이나 적대적 행위에 노출될 경우 미국이 상호 방해 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에 아프간 사태 이후 미국이 필요에 따라 동맹을 벌일 수 있다는 한간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발언이며 아프간과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미군을 철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들 국가 중에 대만에는 미군이 없습니다. 또 한국, 대만, 나토 회용국은 내전 상태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군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거나 대통령이 항복을 선언하고 해외로 도피해버린 아프간과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을 학계 계약을 앞두고 학교 방역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19일 존 뉴 뉴욕주 상원의원이 계약 후 순조론 수업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심지어 계약 연기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 대안은 없다면서 전면 대면 수업 시행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지를 밝혔던 당시와 현재 시 전역의 코로나19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시 전역의 이들 감염자는 불과 한 달 전보다 4,5배 급증했습니다. 리 위원은 원격 학습이 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한 온라인 수업 옵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주보건방송이 2021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미주 CGNTV와 CTS 아메리카가 특별 후원하며 충현선교교회 KCM USA, 기동뉴스, CBSN, 아멘넷,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 원하트 오버플로어 미니스트리가 협력합니다. 미주보건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는 대회 취지와 관련해 오랜 팬데믹으로 교회의 현장 기배가 중단되고 더불어 찬양팀과 밴드가 함께 위축되었던 긴 기간을 마감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컬 찬양팀 밴드를 격려하며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회 신청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예선은 9월 29일 온라인 영상으로 열립니다. 본선은 10월 27일 무대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영상물과 신청서, 악보와 추천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자체 제작 영상물은 총 영상 길이가 5분 내외로 편집하면 됩니다. 모든 영상물은 저작권법 위배사항 등 유튜브 업로드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심사 방법은 1차 예선이 GBC가 위축한 전문 사역자 및 유튜브 좋아요를 통한 일반인 투표로 영상 심사하고 2차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팀의 현장 무대 공연을 통해 최종 입상자를 선정합니다. 입상자는 대상 1팀과 우수상 2팀, 특별상 3팀입니다. 참가 자격은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나이, 성별 상관없이 참여 가능하고 교회 연합밴드를 우대합니다. 참가 비용은 1인당 50불입니다. 시상 내용은 대상이 상장과 음원 영상을 제작 지원하고 상금이 5천불입니다. 본선 입상자 전원에게는 GBC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와 각종 행사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주보금 방송의 K가스펠 밴드 콘테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gbc.com을 참조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전화 714-484-1190-714-484-119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델타 변이가 무섭게 퍼지면서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기존 70%대에서 50%대로 줄어들었지만 중증 예방 효과가 커서 꼭 맞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타 통신에 따르면 19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진은 질병 발명과 사망률 주간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로 이루어지면서 요양원과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들의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진은 델타 변이로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했지만 중증을 예방하는 데 여전히 효과적이라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